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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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방송 넘버원 자 가자 하아 가사 뭐야 뭐야 자빠졌네 여기 안 무너졌어 이게 옛날에는 안 무너졌을거에요 우리 여기 한 얼마만 하지? 한 7분 이거 장마다 무너져버렸다 진짜 우리는 언제 이렇게 붕괴 위험이 우리가 방송할때 넘어질수도 있지 이게.. 와.. 저기 있었어 진짜 여러분들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안에는 살펴봐야지 안에는 살펴봐야지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이거 무너지면 진짜 X 된다 무섭다 근데.. 와 진짜 이거 무너지면.. 와 이거 발로 탁 차고 자뻐라질거 같아 우르르 쏟아질거 같아 와 이거 한방에 우르르 쏟아질거 아니에요? 그쪽이 무게 때문에 여기가 쓰러질수도 있어 와 불안한거.. 불안해 불안해 와 뭔소리야? 와 이거 안 무너지는거 아니야? 야 나갔다고 하면 무슨 무너지는 소리같아 와 미쳤다 미쳤다 바람까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됐을거 아니야 그렇지 바람 때문에 된거지 어차피 눈도 많이 안왔어 우리는 눈 때문에 쓰러진건 아니야 목포가 이번에 눈이 원래 겁나게 많이 오는 지역인데 눈이 안왔거든 와.. 발라배로 가서 와 발라배로 가서 와 바닥으로 안 피치고 있어 바닥으로 안 피치고 있어 바닥으로 안 피치고 있어 여기도 잘 만나서 무너지겄어 야 진짜 오늘 방송한테 무너지는거 아닌가 물었다 바람까지 불어온게 이게 지금 물가진 무겁고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평상시때보다 더 나아버렸어 잠깐만.. 여기 안에 뭐 있는거 같았니? 여기 안에 뭐 있는거 같아.. 안에 뭐 있는거 같아.. 조용히 해 주장 아니에요 진짜에요? 약보러 온거 아니에요? 약보러 온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있는지 물었다.. 환자에 다 퍼져있어.. 와.. 어디있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어디있어 지금.. 분명히 어디있어.. 분위기 개칠이지.. 가보자 물건 다 퍼져있다.. 진심집사 전복 집사 와 오늘 여기 비가 와갖고 다행히 우리 방송 출동한테면 비가 멈췄네 와 이 안에 이상한거 아닌가 물었네 발자국 소리가 뭐냐? 발자국 소리 뭐야 방금? 밖에서 들린거 같은데? 발자국 소리 뭐야 방금? 오늘 내가 바닥을 좀 비춰도 이해하세요 왜냐 바닥에 여기 지금 위험해 위험해 우리가 지금 다칠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할건데 잘 못돼서 무너져보면 좋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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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분위기 진짜 일이 없나 야 여기는 폐공장이에요 여러분들 다큐들이 비싸네 진짜 다큐들이 비싸네 진짜 이게 다큐들이 비싸네 진짜 지금 뭐가 있는데 뭐지? 어디 있는데? 진짜? 이쪽이 어딘가 있는거 같은데 이쪽이 어딘가? 뭔지 모르겠네 어딘지는 모르겠다 어디쪽이야? 여기 어디서 나는데? 앞쪽에서 나는데? 여기 어디서 나는데? 뭔 소리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여기 앞에 누구냐? 냐옹이? 우와 깜짝이야 우와 움직인다 뭐야? 반응 온다 뭐야? 뭐야? 누구냐? 누구야? 나와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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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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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봐 가봐 안돼 가보게 조심해라 가보자 잠깐만 여기 올라왔는데 이쪽이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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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가보자 가보자 고마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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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조심해라 무너질 수도 있다 자체 여기가 완전히 오래된 거라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밟아 밟아 그럼 이제 감으로 올라와야 돼 홍신은 안된다 알았어 단감으로 올라올게요 뭐야? 뭔 신발이냐? 와 무섭다 와 무섭다 뭐야? 어? 어? 왜 그러니? 야! 너 왜 그러니? 뭐야 너? 야 나 안해 뭐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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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빨리 와 신발을 움직여서 봐봐 와 나 진짜 동작이 무서워하고 못돌아갔다 나 못봤어 나 소리만 들었나네 지금 신발이.. 신발이 몇일도 몰라서 날 못봤어 지금 내 뒤에 있을게 모르는데 신발이 나한테 전혀 다가온다니까 그럼 뭐.. 쓱쓱 소리가 막 들렸어? 그래 와 나 진짜 미쳐보겄네 차에서 숙향을 한번 갖고 와보자 조심해 나한테 미쳐져? 조심해 조심해 이게 대나무로 안 미끄러지는데 조심해 조심해 와 다 또 왔어 바닥 조심해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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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까 분명히 이 자리였는데 여기 뒤에 뭐야? 내려가! 빨리 내려가! 내려가! 뒤에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뒤에 뭐야? 뭐야? 지금 뭐지 있어? 안되겠다! 불을 붙여줘, 안되겠다 불을 붙여줘, 안되겠다 위에다가 해놓을까봐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왔어 바람이 안됩니다 진짜 안문대로 왔고 지금 올라오면 안돼 올라가야돼 올라가보자 지금 한번 올라가볼게요 지금 소리도 못 꺼져서 이럴때 한번 올라가보자 계속 타고있어요 계속 타고있어 계속 타고있어 반도 안됐네 반도 안됐네 반도 안됐네 진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 뭐야 휘저그들이 있는거 같기도 하고 올라가보자 근데 너무 덜 탄거 반정도는 타야될거 같은데 반정도는 너무 덜탔는데 반정도는 타야될거 같은데 아직도 없으면 소리가 나 아직도 없으면 소리가 난다고 반정도는 타야될거 같은데 조금만 더 타면 조금만 더 타면 조금만 더 타면 들어갑시다 조금만 더 타면 조금만 근데 머리가 깨지 않을거 같다 뭔소리야? 내 아버지 앞쪽은 어디인거 같은데 뭐야 앞에 소리가 나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잠깐만 박수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같이 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안에가 올라올 수가 없어 올라올 수가 없어 숙경 조금만 숙경 여기 지금 조금만 더 타면은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또 소리가 뭐야? 올라가서 봐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꼬막도 아니고 뭐야? 저거 뭐야? 올라가볼게.. 올라가볼게..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뭐야? 저거 뭐야? ??????? 왔어..왔어.. 왔어.. 왔어..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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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여러분들 나 왜 튀어!! 와 뭐야 위에 방금 쳐다본 것 같았는데 어? 무슨 소리야? 누구냐? 누구야? 와 뭔 소리야? 와 뭐야? 어디야? 누구야? 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야 야 아 아 시발 전나무가 아 저기 있다 와 또 나왔어 뭐야? 저기 뭐야? 뭐야? 뭐여? 뭐야? 뭐야? 아직 있다 나와봐라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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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여기 어디갔어? 다 탄게 아니야 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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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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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숙향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격에 여러분들 타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라도 남아 아 뭔 소리야 숙향도 어디 가버려 안되겠어 여기는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있으니까 여기는 건너뛰고 안 되겠어 안돼 안돼 여러분들은 레전드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것부터 걱정해야 되니까 다른데로 갑시다 다른데로 안돼 안돼 여기 우리를 멋지게 지금 막는 거 같아 와 형님 저기서 지금 좀 멀어졌잖아 와 멀어져서 조금 낫다 여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쪽은 저쪽은 패스 해봅시다 저기는 지금 저쪽이거든 야 진짜 이거 무너지면 좋댄다 이거 여기는 무너져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진짜 이거 곧 무너지겄다 곧 무너지겄어 진짜 누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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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 서울맛에서 똑같지? 전혀 똑같다 주의기야 블랑캔 거의 99.5 순도 99.9인데 안정도 난리야 에이 아니면 별로였지? 이걸로는 그냥 또 난리여 이쪽으로 옮겨온거 아니야? 이쪽으로 옮겨온거 아니야? 이쪽으로 옮겨온거 아니야? 밑대를 못보셨어.. 이걸 못봤네 바닥을 좀 잘 비추자 중간에 한 번씩 구신 음성이 섞여있거든? 왜 이렇게 야한 얘기를 해? 바닥을 좀 잘 비추자 지금 여러분들 바람이 90%인데 근데 중간에 한 번씩 구신 음성이 섞여있거든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거의 90%야 근데 거기 중간에 구신 음성이 지금 섞여있어 뭐야 이거? 뭐야 뭐 간 뚜껑 가냐? 내가 있을 때 이거 이거 뭐 있을까나? 금! 자 여러분들 자 개인 방송국 하나씩 다 열어주세요 네 오늘 제가 또치와 마이콜이 네 벨풍 만개가 갈게요 1인당 하나씩 만개가 갈게요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뽀르쇠 사고 뽀르쇠 사고 또 뭐냐? 우리가 아프리카를 인수해 보자 그럴까? 그래 오늘 ㅈ 됐다 너무 좋아요 저도 내가 열어봤어 진짜로? 진짜로? 응 진짜로? 응 이것이 바로 실화냐? 응 이게 실화지 야 이거 실화냐? 이것이 바로 실화냐? 진짜로? 천장이 뭐 만원짜리 무슨 소리 안 끼워? 전혀? 돈을 키우라고는 안돼 하.. 5명 있다 천장인가? 잘 못 따라온거 같은데? 저거 뭐야? 뭐 안보이냐? 저기! 뭐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저거 보고 쳐다본다구 내가 닦기 달려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야? 어디간거야? 여기있는데 가면 저거 뭐야? 반짝이는거? 뭐 핵단이라든가 정본진리야 아니 저거 구신 그런거 아니에요? 저거 그 뭐 저거 잠깐만 잠깐만 깜짝이야 성기지마 아 진짜 지금 나간 불닭을 먹을때부터 알아봐라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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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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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냄새가 멀고 오네 실화냐? 브레이크 살벌하게 ABS냐? 진짜 너무 참았어요 그런 방법은 나 진짜 살다 살다 인제까지 처음 들어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참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쳤겠어요 살짝 뒤집어 보이세요 한 번 뒤집어 보이세요 조용히 빼라고 그랬어요 엄청 찍고 진짜로 한 번 뒤집어 보이세요 저번에 지금 후장이 짐이 익어요 여러분들 후장이 힘을 줬다가 뺐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로 여기 앞에까지 지금 우리 따라왔던 곳이 있는데 여기 무엇이 우리를 계속 슬금슬금 따라갔다 다시 간거에요 여기를 올라갈 수 있을라나? 여기 위에 여기 밖으로 올라가면 되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엄청 힘들어 그러는데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고 오늘 방종을 하도록 할게요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자 여기 계단있다 계단 있네 사다리네 사다리 와.. 한 손으로 들고.. 와.. 카메라 들고 올라갈게 극한직업이다 이거 하나.. 하나.. 둘.. 셋! 올라갔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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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겠지? 이거? 철판이 통째로 안 빠지겠지? 헉! 뭐냐? 잠깐만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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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한테 방송 저번에 뭐 보여주려고 올라온거에요 와.. 손을 얼렁 해본다 손을 얼렁 해버려 진짜 한 손으로 올라와 아.. 문.. 뭐야? 야.. 몸 병이.. 야.. 몸 병이.. 와.. 이거 엄청 이용한데? 안 되겠다 괜찮을려나? 괜찮을려나? 위에 문 병이 엄청 많네 여기가 끈덕끈덕해 끈덕끈덕해 안 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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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우와.. 이게 뭔가 통로 같은데? 여기를 잡자..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는다 왜.. 뭔 소리야? 와.. 개이형하긴하다 개이형해 개이형해 와 이거 내가 할 때도 젖다 너가 좀 받쳐줘야될거같아 나 카메라를 내갈 땐 네가 좀 받쳐줘야될거같아 아 줘봐 줘봐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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